그러니까 어떤 탐진치도 허용된다니까요 선만 안 넘게 하면 되지 자살 충동은 상관없어 자살 안 했으면 됐지 충동은 일어날 수 있잖아 나도 자살 충동 많이 겪었는데 빡셀때 내가 막 부끄러울 때는 이런 것도 다 자살 충동이에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다 죽어야 되거든요 이거 사라져요 법계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자살 충동이에요 사라지고 싶은데 너무 사라지고 싶으니까 옥상에서라도 뛰는 거 아니에요 멈추고 싶으니까 찜찜하면 못 뛰죠 자명하니까 뛰죠 애고한테는 안 그러면 떨어져서 결과물까지 생각하면 못 뛰죠 애고가 웬만해서는 그게 더 자명하니까 뛰죠 지금의 내 아픔보다는 뛰는 게 훨씬 안 아프겠다라고 느껴지니까 뛰죠 전교에서 죄라고 하는 건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살이 좋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인생 문제를 지금 하나도 푼 게 없잖아요 자살하면 더 안 좋아질 테니까 자살까지 하면 안 좋은 데다 안 좋은 걸 보태니까 뭘 했다고 아니 공덕을 내놔야지 각본을 갑자기 이번에 힘들었으니까 다음에 쉽게 가져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육바람일 최선을 다한 공덕을 내놔야지 만약에 육바람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자살이었다면 하늘이 상 줄 거야 그게 지금 이 생이라는 거는 육바람일을 닦을 수 있는 최고의 지금 기회인데 이 기회 날린 거 플러스 자기가 결국 더 어둠에 빠져들거든 영원히 그럼 누가 구해줘 자기가 또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왕이면 여기서 답을 찾으라는 의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살했다고 지옥 갔다 이런 거는 그냥 뭐지 못하게 하려고 공포심을 준 거지 자살했다고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결국은 자기가 또 다시 다음 생에 또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기회가 없었으면 어때요? 그럼 자기 복인가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기회가 없다고 해서 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자기 책임이야 모든 일은 자기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범죄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억울한 일을 사회에서 많이 당했다는데 당했다고 그러진 않아 범죄를 저지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쵸? 아무리 역경을 당했다고 남을 해치고 내가 없겠다는 건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참작은 해주겠지만 하늘이 너는 배울 기회가 없었구나 근데 어차피 그 목숨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누굴 건 다 자기 책임이죠 자기 책임이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제일 큰 상처를 주고 가는 일이잖아요 물론 뭐 사랑하지 않는 가족이면 사이다다 하고 내가 후련하다 하고 복수심에 죽을 수도 있어요 객기로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멀리 봐서도 사이다인가 그건 모를 일이고 할 수도 있다는 건요 자살이라는 거는 정말 그건 대화적으로 그게 모두에게 이로운 자살일 때요 하늘이 허락한 자살 그쵸? 예수님도 자살이죠 일종이 막 죽여봐 죽여봐 찔러봐 찔러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자살로 봐야돼 타살로 봐야돼요 죽일 생각까지 없었는데 진짜 보다 보니까 죽여야겠다 소쿠라테스도 자기 분명히 안 죽을 수 있었어요 재판에 막 더 오히려 약올립니다 그래서 막 다 사형 누르게 만들어요 사형 버튼 누르게 일종의 자살이죠 종교의 순교라는 것도 일종의 자살이죠 죽음을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죽이겠다고 하는데 너 이렇게 하면 죽이겠다 했을 때 죽여라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살적인 부분이 있어요 내 생에 죽음을 내가 결정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살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맛이 다르죠 연명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자살이죠 일종의 그런 거는 또 다르죠 의미가 전혀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피해를 더 안 주려고 선택한 자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또 달라요 자살들 케이스가 제일 우울한 케이스가 자기도 함 품고 죽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죽는 동반 자살 성격의 자살들은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거든요 나중에 왜냐하면 살았으면 나중에 웃을 날 오거든요 분명히 시야가 넓어지고 또 성숙하다 보면 근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미처 시야가 좁을 때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일이 제일 안타깝죠 왜냐하면 살아보고 다 해봤는데 희망이 없어서 자살하면 또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미처 아직 사회를 다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느 한 지극히 부분만 보고는 오판해 가지고 자살하면 너무 안타까운 정도가 다르죠 이런 거 가지고 저는 이 자살도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주변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의 정도가 다를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안타까운 자살 왜냐하면 충분히 우리가 도울 수도 있었고 그 사람이 도움만 요청했어도 살 수 있었는데 안 하고 죽었다면 더 안타깝죠 근데 누가 봐도 아 그거는 진짜 답 없어 나라도 그 지경이면 죽고 싶을 것 같아 하는 자살은 좀 더 사람들이 이해하겠죠 다 달라요 공감 정도가 달라요 그리고 어떤 자살은 정말 대승적 자살이다 용기를 내주셨다 티벳 독립을 위해 지금도 분신하는 분들이 매년 나오거든요 그것도 자살이에요 불교 국가한테 자살을 해요 남을 못 죽이겠으니까 자기를 죽여요 이런 케이스에 자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탐진치에서 나오죠 자살한다는 건 내 탐욕이 좌절됐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좌절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성취될 것 같지 않을 때 보통은 이때 수영을 하는데 상당수는 인간 중에 누군가는 수영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아 나 이거 못 받아들여 이거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런 경우도 가정해 보죠 오늘 아까 제가 각본에도 여러 각본이 있다고 했잖아요 보살의 각본 보살들도 어렸을 때 자살 충동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바세계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이런 거는 잘 승화되면 어떻게 돼요 도를 닦는데 사바세계랑 일정 거리를 두고 도를 닦도록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출가를 하게 만든다든가 세속을 뭔가 벗어나든가 아니면 세속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찾든가 그러니까 보살들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탐진치 기반이긴 하지만 더 이면에 뭔가 보살도로 인도하려는 하늘의 각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살려 쓰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요 하늘이 세상 곳에 내가 너무 물들까봐 적당한 거리 유지하게 하려고 나한테 항상 좌절을 주셨나 보다 역경을 주셨나 보다 하는 차원에서 자살 충동이건 내가 겪었던 원치 않았던 수많은 상황들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받았나 했는데 내가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결국 나를 보살도로 인도하신 거네 이렇게 결과가 좋으면요 그 과정도 또 다른 의미를 부여받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수많은 역경을요 결국은 내가 세상 속에 빠져서 정신 잃고 살지 말고 남들의 아픔까지 돌아보는 더 큰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역경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결론내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쓰기 나름이죠 같은 감정도 같은 좌절감도 쓰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육남매 출동해야지 이렇게 쓰지 육남매 출동 안 하면 그렇게 쓰겠냐고요 시야가 좁고 매몰돼 있는데 탐진치 상태인데 치는 시야가 좁고요 탐은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요 치는 그게 없어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그럼 더 어리서워지거든요 시야는 더 좁아져요 여기에 빠져 가지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내리면 이게 어떻게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 이걸 가지고 또 너네 지옥 간다 이러면 그건 진짜 매정한 사람이고 안타까운 일인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긍정적인 어떤 답을 우리가 찾아줘야지 빠져나올 수 있게 그걸 그 상황에서 탐진치를 막으려면 시야가 좁아지는 걸 막아야 되는데 몰라 괜찮아 안 하고 어떻게 시야가 좁아지며 학단 강의와 같은 인생이란 본래 이렇게 살을 하고 있는 거다 하는 시야를 넓혀주는 철학 공부를 안 하면 어디서 이 인생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해요 낙관적 전망을 하려면 뭔 비빌 언덕이 있어야죠 들은 게 없으면요 인생을 드라마에서 배우고 이러면 그게 전부이면 심각하죠 개똥 철학으로 무장된 게 돼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막 자살을 미워하는 드라마나 영화나 봐버리면 오 자살이 제일 후련한 방법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더 어리석어져 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